장관 취임 35일 만에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표 수리가 5시 40분쯤 됐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이고 이제 복직했기 때문에 조국 교수인데 그만두고 난 이후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갑론을박 또 다른 논란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조국 전국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청와대가 조국의 사퇴 날짜를 세택을 해주고 고르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주진우 기자는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사퇴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라는 취재의 얘기를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경심 교수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소식 듣고 울다가 병원으로 갔다. 사퇴 몰랐었던 듯 싶다라고 본인의 추측입니다. MBC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불쾌함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주진우 기자의 주장은 사실 정 교수가 직접 밝힌 내용이 아니고 어제 오늘 최근 이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서 과연 뇌와 관련된 질환이 이전에 있었던 지병인지 아니면 정말 최근 이제 수사 전국에서 진단이 나온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더라도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해봤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진우 기자는 조국 교수와는 굉장히 상당한 친분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들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에 국정노단 사건에서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에 대한 학사 비리 문제가 있었을 때 당시 해당 학과장이 암투병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됐던 전례도 있습니다. 현재 뇌종양 그리고 뇌에 대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에 따라서 아마 검찰의 수사 상황에 속도를 내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양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진단 여부도 또 중요합니다. 양성과 악성 그리고 그 상태가 초기인지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것이 최근에 일어난 것인지 등에 대한 일단은 검찰으로부터 진단서가 제출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밝혀진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퇴 전에 지인에게 썼던 여러 가지 말과 단어 중에 도륙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뭐 또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중앙일보 출처의 자료고요. 웅동학원 이사장 박모 씨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입니다. 나까지 검찰이 엮으려고 하니 사퇴한 것 같다. 이제 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안타까운 상황을 겪다 보니까 나 때문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취지의 얘기죠. 현재 온 식구가 다 아프다. 집구석이 엉망이 됐다. 헤러드 경제 출처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올린 글도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병원으로 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올린 글로 보이는데 시인 것 같습니다. 박노예 시인의 동그란 길로 가다.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짧게 전해드렸습니다만 누구도 산 정상에 오래 머물 수 없고 골짜기에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은 최고의 자리 또 최악의 자리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길게 머물 수는 없다. 정점의 시간은 짧고 최악의 시간도 짧다.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 그리고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이런 취지의 시인데 이게 시 내용은 여기까지고 마지막 한 주 이제 감사했습니다. 는 정경심 교수의 인사로 보여집니다. 박노예 시인의 시를 인용한 의중은 어디 있을 것인가. 내용은 보셨습니다만 이제 사자성으로 보면 인생의 세웅지마다.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중요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는 시대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예 시인이 조국 전 장관과 같이 상흥행 사건에 사실은 그런 수사를 받았었고 또 옥고도 치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용했느냐 이런 취지의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역시 남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친숙한 시고 또 박노예 시인의 시가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에 많은 울림을 주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수사를 받는 과정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내용은 밝혀져야 알겠지만 그러나 이 수사를 받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특수비의 검사 20명 정도의 수사관 50여 명 거의 100여 명이라는 인원이 이건 국가 내란 음모나 아니면 철저한 조직 사건도 이 정도 아마 인원이 동원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개인의 신상 모든 것을 터는 그런 수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도 사실 길었지만 짧게 지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시간에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아마 본인의 의지가 담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장관이 썼던 도륙이라는 단어 물론 언론 보도를 요즘은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다 전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용이 됐는지는 나중에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나왔다는 도륙이라는 단어가 지금 포탈에 또 방금도 보니까 5.2, 6.1을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이게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고요. 그 뜻을 보면 무참하게 마구 무찔러 죽인다. 또는 함부로 잔혹하게 마구 죽이는 이런 상황을 도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 장관이 아마 66일 동안에 인사청문 지명이 된 뒤 66일 그리고 장관이 된 뒤 35일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느꼈던 것들은 본인의 공직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했지만 가족들의 모든 삶이 다 오죽하면 딸의 중학교 때 1기까지 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본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물론 이건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의 느끼는 심정들 검찰의 강압수사, 인권을 무시한 이런 수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 그런 부분을 많이 표현한 것을 보였는데요. 요즘은 검찰의 반성도 아마 여기에 같이 내포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깃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는데 현 상황을 만든 대통령이 대구민 상황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시점인데 이후에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청와대는 과연 이 공석을 언제 어떻게 누구로 메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은 민변 출신의 전해철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장인 김지영 전 대법관 문재인 대통령과 92년부터 함께했다는 김혜숙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 그리고 참여정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현재 이제 법무부 차관입니다. 김호수 차관 현재 이제 국정감사 기관인데 장관이 공석되면서 졸지에 감사를 맡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교수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전해철 의원 혹은 김호수 현 차관이 유력한 게 아니냐 현재까지의 분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해철 의원 본인은 총선에 출마할 거다 손사리를 치고 있지만 최종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던 게 안경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에 이르기까지 비검찰 출신의 학자를 등용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심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이 청문회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조금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건 현직 의원 의원 불폐신화라고 하는 부분들처럼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박범계 의원처럼 현직 의원들을 등용하는 것이 조금 손쉽게 갈 수 있는 방편이 아니냐 이런 고심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조 전 장관의 향후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서 잠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어제 5시 40분경 사퇴에서 수리가 되고 6시쯤 팩스를 통해서 서울대 복직 신청서를 내고 복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의 의견도 지금 갈리고 있는데 복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합니다. 과연 내년 4월 총선 출마 사실 그냥 저희의 시간으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좀 짧다고도 느낄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언급하는 인물들도 있는 것 같고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제 잡룡으로 부각해서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3, 4위권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이런 인지도가 있고 또 대중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특히 어느 한 진영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초동 집회가 보면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지지자들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텐데요. 그러나 저는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이미 교수로 복직을 했습니다. 바로 복직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일단은 거의 현실에 거리를 두겠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그 어머니라든가 가족들 또 부인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사태서에 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마 현실에서는 좀 더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본래의 학자로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학자였기 때문에 그 역할에 좀 더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여러 가지 총선이라든가 대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본래의 역할, 서울대 교수로서 직접 강의는 이미 학교 시작됐기 때문에 강의는 하지 않지만 연구라든가 학생들의 지도라든가 다양한 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교수로서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집중하면서 그동안의 과거도 한번 돌아보고요. 또 미래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번에 봤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다른 목소리,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아마 저는 경청하고 돌아볼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성찰하는 삶이 될 테고요. 그 이후에 정치라는 것을 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필요성,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복직했다는 그 자체로서 저는 일단 학자로서, 교수로서 충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비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